4월 14일 장마감 종합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유증을 받고자 하는 이런 외인들의 폭풍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목적이 유증을 받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유상증자 가격 관련해서 어떻게 들어온 그런 물량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오늘 뭐 엄청난 힘으로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먼저 기관 쪽에도 13,000주 정도 들어왔죠. 계속해서 5일 동안에 계속 팔아 되다가 팔면서 조정을 했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한 후에 기관 조정, 가격 조정을 하고 기관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연기금 다 들어왔습니다. 13,000주 정도 들어왔고 외국인이 26만주나 매수를 했죠.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10%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자 개인이 26만3천주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니 개인들이 파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팔죠. 올라가면 개인들의 물량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오늘 형성이 됐는데 자 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좀 올라섰다가 5일 연속으로 이렇게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죠. 계속해서 또 이제 흘러내리는구나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죠. 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지만 결국 오늘 뭐 하루만에 또 반전이 됐죠. 어제까지만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은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속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가장 큰 축이 바이러스 쪽이죠. 이 부분이 이제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정점은 어느 정도 찍은 상태고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크게 가지도 못하고 크게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HLB는 특히나 이런 바이러스 상황과 크게 연관이 없죠. 크게 연관이 없고 시장 분위기와 외인 기관의 매수 그리고 매도 이런 분위기에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런 바이러스 상황이 HLB의 가치를 끌어내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조업이 지금은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일 동안의 조정을 쭉 보이고 11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은 지지 받지 못하고 좀 더 내려와서 21선 올라오고 그 다음에 61선 부분까지 터치하고 가느냐 그런 기로에 섰었는데 오늘 뭐 시가 0.5%에 시작을 해서 고가 12%까지였죠. 그리고 오늘은 뒷심도 좋았습니다. 10%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거래량도 300만 주 정도로 아주 크게 터졌습니다. 이날 상당히 크게 오르다가 쭉 빠지면서 마무리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장대양봉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어냈는데 특별한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특별하게 아주 좋은 이런 호재가 나와서 올라갔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워낙에 오랫동안 조정을 많이 했죠. 오랫동안 조정을 많이 했고 지금 리버세라닙의 이 가치 자체가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닷권에서 아주 잘 잡아주고 단단하게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외국인들이 또 많이 들어왔죠. 기관도 좀 들어오고 그러고 올리고 한번 조정하고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매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고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1차 가격이 이제 나오는 그런 기준이죠. 그리고 내일 하루 쉬고 그리고 16일 날 16일 날 주식을 들고 있으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매수세에는 공매 쇼커버링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 저항선이 이 저항선이 이제 언제 갈까 뭐 이런 좀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였고 뭐 언제 가든 뭐 관계없다. 천천히 가다 보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설 거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뭐 갑작스럽게 그냥 올려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뭐 빨리 뚫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한번 크게 올라섰으니 여기에서 또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또 뚫어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어떻게 갈지는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의 이런 포지션을 보면 알겠죠. 이런 포지션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4월 중순도 넘어갔습니다. 오늘부로 자 그런 상황이고 유상증자 이벤트도 이제 기준일이 이제 정해지는 그런 날이 이제 하루 남았죠. 자 그런 날을 하루 앞두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 보시면 엄청난 힘으로 밀어올렸죠. 자 시작하고 이렇게 또 힘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계속 또 이제 최근에 그런 모습이 5일 동안 나타났죠. 좀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도 장 초반은 마찬가지였죠.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자 이렇게 하다가 오 이거 좀 올라가네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여기에 덩어리들이 한 번씩 툭툭 들어왔죠. 이렇게 툭툭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이제 확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 올리고 또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밀 올리고 자 20선 기준으로 깨지 않고 계속해서 밀 올렸죠. 이때 정점을 한 번 찍어줬습니다. 정점을 찍어주고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회복을 해서 마감까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쭉 끌어올려줬죠. 쭉 끌어올려줬습니다. 자 지금 완전히 각도를 세워서 위로 위로 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위로 한 번 왔다가 또 한 번 왔다가 쭉 조정을 하고 다시 위로 가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랫동안에 하락 조정을 한 후에 방향이 상방으로 정해졌죠. 방향은 상방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보세라닉과 이뮤노윅에 대한 이뮤노윅의 백신 부분 그리고 교모세포증 그리고 아필리아까지 그렇게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정말로 큰 게 리보세라닉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필리아도 지금 유럽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로얄티 수입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이뮤노윅도 백신 개발을 혼자 하지 않고 잘하는 강점이 있는 새 회사가 합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당장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지금 백신 연구하고 있는 게 다 마찬가지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3개 정도 있지만 이거는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해서 어디가 성공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또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4만주, 12만주, 26만주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다시 한 번 이제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보면 20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섰죠. 강력하게 뚫고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쭉 조정을 보인 후에 아주 오랜 조정했죠. 그리고 120선을 지지받고 위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향을 틀만한 그런 시기죠. 4월달입니다. 4월달도 중순이죠. 어영부영하다 보면 4월달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죠. 그런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나올 소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매도한 세력들이 슬슬 물량을 좀 걷어들여야 되겠죠.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 물량을 걷어들이지 못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걷어들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강력한 힘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8% 오르면서 마감했죠. 외국인이 36만주나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11,000주 들어왔죠. 똑같습니다. 움직임이 보면 HLB나 생명과학이나 거의 비슷하죠. 어차피 HLB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 가죠. 리보세라닙이 잘못될 가능성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이 일단 가장 큰 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리보세라닙이 전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되면 HLB나 생명과학이나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20선을 지지 받고 양봉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거래량이 250만주 HLB에 비하면 조금 약한 편이죠. HLB는 지금 유상증자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강력하게 매수세가 쏠린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HLB가 올라서면 생명과학은 따라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유상증자 이벤트로 인해서 16일이 기준일이죠. 16일 내일 모레가 기준일입니다. 그 기준일 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HLB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생명과학이 지금 위치가 이제는 역전이 됐죠. HLB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키높이는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높이는 또 다시 맞춰지겠죠. 오늘 8% 상승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이런 호재가 있는 부분은 아닌 상태로 아주 강하게 올라섰고 지금 이렇게 올라선 부분은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죠. 내일은 투표일이고 하루인제 휴장을 하고 모레 또 유상증자 받느냐 마느냐 기준일이기 때문에 또 내일 모레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겠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